갈 길 바쁜 사람들도 하나같이 멈춰서게 만드는 그야말로 대단한 실력인데 피아노를 얼마나 배우면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워도 칠 수 있어요 피아노 전공한 거 아니에요? 저 허가공학과 전공 허가공학과요? 어릴 때 다들 가듯이 피아노 학원에 반년쯤 다녔다가 그 뒤로 쭉 안 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혼자서 쳐오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데야 스스로 터득하고 익힌 나 홀로 피아노 연주라지만 웬만한 유명 피아니스트 독주에 부렵지 않다 교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독하니까 연주도 잘하는데요 입 딱 벌어지게 하는 고품격 연주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심 한복판 길거리 콘서트 젊은 친구여서 그런가요? 새로운 시도가 신선했어요 공연장 가서도 볼 수 없는 걸 길거리에서 봤다는 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반주로 드럼 같은 거 같이 들리는 느낌? 5인조 같죠? 마이클 잭슨 또 바운스 바운스하게 만들 특유의 드럼 비트 저건 진짜 드럼 비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손으로 장단을 치면서 그대로 구현한 느낌이 확 살아요 드럼 소리에서 원래는 차관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치는 거는 스네어 드라마하고 좀 많이 비슷한 소리 비트에 붙는 건데 비트에 붙는 게 비트에 붙는 거죠 진짜로 선과 발을 이용해서 탁기의 느낌 같은 소리가 져리는 것이 포인트 이제 이걸 좀 같이 치면서 하면 상대적으로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죠 좀 더 화려하고 듣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고 일석이 좋고 그런 거예요 듣는 맛 보는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열혈 피아노 청년 정환군의 실력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자 전문가를 만나봤다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있고 곡을 쓰는 사람도 있구나 피아노 치는 거를 제가 보지 않고 만약에 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다른 악기나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고 그냥 혼자서 피아노를 연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력 10년 피아노 전문가가 도전했지만 비트를 쳐야 할 손은 이내 갈 곳을 잃고 급기야 둘이 함께 도전해보는데 둘이 해도 박자가 안 맞겠죠 이런 사람 다 진짜 리듬을 왼손을 신경을 쓰면 오른손이 얘 따라가게 되고 얘 혼자 이렇게 못 놀겠어요 얘는 이렇게 누르고 얘는 이렇게 치니까 이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완벽한 멀티 플레이드잖아요 게다가 현란하게 장단을 맞추는 것도 놀라운데 화려해요 그 리듬 안에서 또 다른 비트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 다양해요 비트도 박자인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이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